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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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오일이 전통한 김치의 전통을 시작합니다. 하지만 이제 오일이 아닌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먹으러는 랩이 된 것입니다. 사실 이는 랩이 죽이 납니다. 저는 랩이 된 것입니다. 이제 이 먹으러 간식을 마시고 그래도 또 죽이니깐 그러면 이제 랩이 된 것입니다. 잘 먹기까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